놔뒀어요. 저거에다가. 물 빠졌을 때 어제 대왕죽에서 잡았지만 다시 가서 훑어오자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메뉴가 많아 오늘. 저희가 잘 먹었습니다. 대박이다. 여기에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. 들고 한 번. 거기도 들어오는다. 날아간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무슨 진짜 치킨 통닭 먹듯이 딱딱 다리 하나씩 잡고 먹는 것 같아. 왕건이 왕건이. 잘 구워졌어요. 왕건이 이거 잘 구워졌어요. 아 괜찮아 괜찮아. 왜 울어. 성장한 성장. 성장. 성장한 성장. 성장? 성장 아니고 성장 아니야. 성장당. 한 명 보낼 뻔했네.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. 아 저희.